안녕하세요. 달빛야와입니다. 이번 시간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은 고집불통, 운 좋은 그릴러, 약속을 어긴 사냥꾼,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주전자를 비롯해 모두 8편입니다. 남편은 고집불통 고집불통에다 잘난 척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맹서방이 살고 있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다.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려 아내는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웠다. 남편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 푼도 나물 위에 쓴 적이 없는 노랭이 중 상노랭이었다. 물려받은 재산도 꽤 많아 특히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데 일가견이 있었다. 괜히 트집을 잡거나 심수를 부려서 사람들은 그를 보면 피해가거나 아예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맹서방은 더 날뛰고 성격도 더 사나워졌다. 난 모르는 게 없다. 감히 날 무시하다니. 그리고 괜히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잊지도 않은 억지를 부리기 일수였다. 마을 사람들은 기가 막혔다. 저 못된 고집불통 같으니라고. 아휴 저 잘난 척하는 놈. 길을 꺾을 사람이 없나? 그러나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였다. 이렇다 보니 맹서방의 못돼 먹은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고 세상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뭐든지 나한테 물어보소.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어규에 있는 정자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맹서방이 나타나 또 잘난 척 해대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머리가 비상하고 판단력이 빠른 동민이란 총각도 있었다. 동민이는 평소에 맹서방의 행동을 못마땅해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행동을 보자 한 판 붙고 싶었다. 모두 잠자코 했는데 동민이가 나섰다. 만약 모르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만약 모르는 게 있다면 이심량을 내겠네. 맹서방이 그런 일에 이심량을 내겠다는 건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놀랄만한 일이었다. 그러면 내가 내는 문제를 한번 맞춰보시죠. 뭐 그러도록 하지. 문제에 답을 못하면 정말 이심량을 주실 건가요? 동민이는 다시 한번 다짐을 받았다. 당연하지. 사내의 대장부가 한 입에 두 말하겠나? 맹서방은 자신만만했다.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동민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건 눈으로 보는데 입으로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말해보시죠. 그거야 당연히 알지. 맹서방은 당당히 말했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해결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고민 고민하고 있는데 동민이가 놀려댔다. 뭐합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빨리 대답을 해보게. 오늘 임자 만났네. 하고 약을 올렸다. 맹서방은 내가 모르다니 말이 되나? 그냥 대답하기 너무 싱거워서 그러는 거야. 하고 얼굴이 벌개지면서 소리쳤다. 사람들은 맹서방이 당황하자 이때다 싶어 한마디씩 해댔다. 세상에 맹서방이 모르는 것도 있나? 아이고 피같은 돈 20년을 내야겠구먼. 구경꾼들이 떠들어디자 맹서방은 가슴이 타들어갔다. 긴장해서 오금이 저려왔다. 문제가 너무 쉬운가요? 동민이가 빈정대며 말했다. 당연하지. 내가 그런 걸 모를 줄 알고 그러나? 그렇게 맹서방이 버텼다. 왜 그렇게 땀을 흘리는 거죠? 얼굴빛은 왜 그렇죠? 난... 난 전혀 문제 없어. 나중에는 말까지 더듬었다. 그리고 골똘히 생각하다가 엉뚱한 소리까지 했다. 지금 내가 맞춰야 하는 게 뭐지? 정신이 나간 소리였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입으로 보는 것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 그게 말이야. 젊은 사람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눈이 아니라 입으로 본다니 말이 되나? 그런 게 어딨어? 맹서방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니, 내가 안 그렇게 됐어? 참나, 모르면 모른다고 말을 하지. 돈을 내기 싫은가 보군요. 이 사람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하란 말이지. 맹서방은 순식간에 20량을 내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이 아찔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동민이가 다그치자 맹서방은 사그라들며 말했다. 그래, 답이 뭔지나 말해봐. 정답은 맛입니다. 맛. 동민이가 답을 말해주자 맹서방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엇이? 맛? 입으로 볼 수 있는 게 맛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맹서방은 한참 나이 어린 젊은이 앞에서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수궁했다. 그리고 젊은 사람에게 20량을 날리게 된 맹서방은 기분이 몹시 상해 있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20량을 다시 찾을 방법을 찾느라고 머리를 빠르게 돌리고 있었다. 한참 후 맹서방이 입을 열었다. 내가 문제를 낼 테니 한번 맞춰보게. 대신 답을 못하면 20량을 내게. 동민이는 흔쾌히 승낙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덧붙였다. 알았습니다. 내가 못 맞히면 20량을 내겠지만 내가 알아맞히면 20량을 더 내셔야 합니다. 동민이에게는 이래도 저래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다. 하지만 맹서방은 20량을 잃었다는 생각에 생각할 틈도 없이 얼떨결에 승낙하고 말았다. 좋습니다. 그럼 문제를 내보시죠. 동민이의 말에 맹서방은 성큼성큼 걸어 정자 안으로 들어가 한가운데 버티고 앉았다. 머리를 써서 어둡기 전까지 나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겠어? 동민이는 좀처럼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뭘 고민하나? 난 여기서 움직일 생각이 없는데? 맹서방이 큰 소리를 쳤다. 골치 아픈 문제였다. 힘을 쓰지 않고 머리를 써서 나오게 하더니 이젠 피의차 일반이구먼. 맹서방이 빈정거렸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강제로 내몰아서는 안 되는데. 동민이가 고민하는 동안 맹서방이 다그쳤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모르겠다고 해. 그 순간 근사한 생각이 동민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러면서 동민이는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이제 슬슬 끝내야겠는걸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맹서방은 당연하지. 난 저녁때까지 나가지 않을 테니. 하며 힘주어 말했다. 구경꾼들은 동민이가 문제를 잘 풀어 맹서방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동민이가 그만 끝내겠다고 하니 아쉬웠다. 그러나 구경꾼들도 맹서방을 나오게 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동민이가 슬픈 표정으로 아쉬워하며 한마디 했다. 아 그런데 맹서방은 이번 문제에서 이겨 20량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그런데 어쨌다는 거지? 하고 힘주어 말했다. 밖에 있었다면 안으로 들어가게 할 방법은 있는데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할 방법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맹서방은 호기심에 가득한 표정으로 그게 정말인가? 하고 말했다. 동민이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당연하죠. 하고 말하자 맹서방은 그래 그렇게 자신 있으면 어디 한번 해보게 밖으로 나갈 테니 안으로 들어오게 해보란 말이야 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자 동민이가 소리쳤다. 됐다. 내가 이겼다. 무슨 소리야? 결국 내 꾀의 너머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구경꾼들이 손뼉을 쳤다. 이런! 내가 속았군! 웃음거리가 된 맹서방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20량을 더해 40량을 내놓게 되었다. 평생 처음으로 피 같은 돈을 내놓은 맹서방은 며칠 동안 끙끙 알았다. 아내는 힘이 쑥 빠진 맹서방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 잘 돌봐주었다. 사람들은 그 이후로 거들먹거리며 돌아다니는 맹서방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기적을 일으키는 주전자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날 저녁에 필레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오두막 문가에 앉아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간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들기 전까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려던 중이었다. 그들이 가꾸는 밭이며 키우는 소와 꿀벌, 벽을 타고 오르며 이제 막 보랏빛으로 변하기 시작한 포도 넝쿨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아랫마을에서 개들이 사납게 지져대는 소리와 아이들이 버릇없이 고함 지른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더니 마침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말소리조차 서로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여보, 아랫마을의 불쌍한 낙은애가 도움을 정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음식과 잘 곳은커녕 개들을 풀어놓은 모양이야. 할아버지가 안타깝게 말했다. 너무 심하네요. 불쌍한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하면 좋을 텐데 아이들도 버릇없이 키워서 낯선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 잘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더라니까요. 애들을 망치는 짓이지. 저렇게 아이들을 버릇없이 키우다니 마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나 않을지 걱정이고 우리가 가진 양식은 신이 허락하신 것이니 집 없는 불쌍한 낙은애들이 찾아오면 나누어 줍시다. 필레몬 할아버지는 백발이 성성한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해요. 이 노인부부도 몹시 가난한 처지라 아침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일해야만 했다. 필레몬 할아버지는 밭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바우키스 할머니는 씨를 감거나 소젖을 짜서 버터나 치즈를 만들며 이런저런 집안일로 무척 바빴다. 노인부부가 얻을 수 있는 양식이라곤 빵과 우유와 채소뿐이었고 가끔 벌집에서 꿀을 따거나 담벼락을 타고 자라는 잘 익은 포도가 전부였다. 그러나 이들은 세상 누구보다도 친절한 마음씨를 가졌으며 문앞을 서성거리는 지친 나그네에게 언제든지 빵 한 조각과 신선한 우유 꿀 한 스푼을 내어주고 자신들은 저녁 식사를 기쁜 마음으로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낯선 나그네들을 신이 보낸 천사라고 여기면서 더 친절하고 풍성하게 대접하고 싶어했다. 그들의 오두막은 움푹 들어간 골짜기에 자리 잡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에 있었다. 이 골짜기는 처음에는 아마 호수였을 것이다.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고 호숫가엔 해조류가 자라고 나무와 산들의 그림자가 잔잔한 호수에 비쳤을 것이다. 하지만 물이 빠져나가고 사람이 땅을 일구고 집을 지으면서 그곳은 기름진 땅으로 변했다. 마을을 가로질러 구불구불 흐르는 작은 시냇물을 마을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호수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참나무가 싹을 트고 아름들이 거대한 나무로 자라서 죽고 나면 다른 참나무가 처음 자란 나무만큼 자라기를 반복하며 오랫동안 이 골짜기처럼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은 없었다. 풍요로운 자연 속에 사는 이곳 사람들은 분명히 넓은 아량으로 친절을 베풀며 신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그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아름다운 이 골짜기에 사는 이들은 신이 베풀어준 축복의 땅 그곳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매우 이기적이고 완고한 마음을 품고 불쌍한 사람들과 집없이 헤매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의 감정이 조금도 없었다. 다른 사람에게 입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사람이 신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갚을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면 이곳 마을 사람은 콧방귀를 끼면서 비웃을 뿐이었다. 이 부도덕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이들도 못된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었다. 사람들은 불쌍한 나그네를 쫓아가면서 소리치고 돌을 던지는 아이들을 보면 잘했다고 손뼉을 치곤 했다. 사납고 커다란 개들을 키우고 있어서 낯선 사람이 마을에 나타나면 개들이 달려들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다리나 옷자락이나 닥치는 대로 물어뜯는 바람에 불쌍한 나그네는 도망가기도 전에 안쓰러울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 불쌍한 나그네들에겐 정말 끔찍했고 아프거나 다리를 절거나 나이 든 사람들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었다. 이 못된 사람들과 아이들 그리고 사나운 개에게 끔찍한 일을 한 번이라도 당한 사람이라면 이 마을을 피해서 멀고 오래 걸리더라도 다른 길로 돌아서 갔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이 호화로운 마차와 멋진 말을 타고 고급스러운 제복을 입은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나타날 때면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깍듯하고 아첨을 해대느라 바빴다. 마을 사람들은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아이들이 버릇없이 굴면 사정없이 쥐어박았다. 개 한 마리라도 지저대면 즉시 개 주인의 몽둥이가 내리쳤고 묶어두고 그날 저녁은 주지 않았다. 왕자든 거지든 모두 목숨이 하나뿐인 인간이라는 사실에는 관심 없고 마을 사람들은 그저 부자들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필레몬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소리치고 사나운 개들이 짖는 소리를 듣고는 더 슬퍼졌다. 마을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 어떤 때보다도 심하게 들렸고 이제는 골짜기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오호 이렇게 개들이 짖는 건 처음인데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말문을 열었다. 아이들도 저렇게 요란하기는 처음이에요. 할아버지처럼 착한 할머니가 대꾸했다.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들리더니 오두막이 있는 언덕 근처까지 들려왔다. 나그네 두 명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들 뒤에 사나운 개들이 으르렁대며 쫓아오고 있었고 그 뒤로는 아이들이 소리지르며 달려오고 나그네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보였다. 두 사람 중에 나이가 젊어 보이는 사람이 뒤를 돌아 지팡이로 개를 쫓아보기도 했다. 옆에서 걷고 있는 키가 큰 사람은 사나운 개들과 아이들에는 관심 없다는 듯 조용히 걷기만 했다. 두 나그네는 옷차림이 초라했으며 주머니에 하룻밤 묵을 돈도 없어 보였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이들과 개들이 그렇게 버릇없이 행동해도 마을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었다. 할머니 우리가 가서 저 불쌍한 사람들을 맞아줍시다. 기분이 상해서 언덕을 오를 마음조차 없을 테니 필레몬 할아버지가 바오키스 할머니에게 말했다. 당신 혼자 가세요. 그동안 나는 얼른 먹을거리 좀 챙겨볼게요. 빵과 우유 한 컵이라도 기운을 차리는데 도움이 되겠죠. 할머니가 오두막 안으로 급히 들어갔다. 필레몬 할아버지는 앞으로 걸어가 친절하게 손을 내밀었다. 나그네 분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나그네 중 젊은 사람이 지쳐있었지만 밝고 활기차게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저기 마을에서 받은 대적과는 전혀 다른 환영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이런 친절하신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못된 이웃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가 말했다. 이웃의 잘못된 점을 제가 갚을 수 있도록 신이 저를 이곳에 부르셨다고 생각되는군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영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와 제 일행이 영감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악당들이죠. 진흙 덩어리를 뭉쳐 우리에게 던지고 개 한 마리가 누더기 같은 내 윗돌이를 찢어놓았죠. 지팡이로 입을 후려치긴 했지만요. 아마 영감님도 개 짖는 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젊은 나그네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필레몬 할아버지는 이 젊은 나그네가 아직도 기운이 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았다. 오랜 여행으로 지칠 대로 지쳤고 그런 무례한 대접을 받아 마음이 상했겠지만 젊은 나그네는 행동이나 모습에 활기가 있어 보였다. 젊은 나그네는 옷차림이 특이했다. 챙이 달린 모자를 머리에 쓰고 있었고 여름날 저녁이었는데도 외투로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안에 입은 옷이 너무 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필레몬 할아버지는 젊은 나그네가 한쪽 발에만 신을 신고 있었지만 서서히 땅거미가 지고 있었고 시력이 그다지 좋지 못해서 눈여겨보지 않았다. 한 가지 이상한 건 그 젊은이가 어찌나 가볍고 날렵하게 움직이던지 마치 발이 자유자재로 오르내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였다. 하아 나도 젊었을 땐 발걸음이 가벼웠다오. 날이 어두운데도 어떻게 그렇게 발걸음이 가벼운 거요? 필레몬 할아버지가 나그네에게 말했다. 지팡이만한 게 없습니다. 영감님 저는 훌륭한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나그네가 말했다. 필레몬 할아버지는 그렇게 특이한 지팡이는 처음 보았다. 올리브나무로 만든 것인데 위쪽에는 한 쌍의 작은 날개처럼 보이는 것이 붙어있었고 뱀 두 마리가 서로 몸을 휘감고 있는 모습이 새겨있었는데 필레몬 할아버지의 눈에는 두 마리의 뱀이 실제로 살아서 꿈틀거리며 몸을 꼬는 듯이 보였다. 아, 정말 희한한 물건이구려 날개 달린 지팡이라 아이들이 다리 사이에 끼고 놀기엔 더 이상 좋은 게 없겠네. 필레몬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러는 사이 필레몬 할아버지와 나그네들은 어느새 오두막 문 앞에 다다랐다. 젊은 양반들 여기 의자에 앉아서 쉬도록 해요. 내 아내 바우키스가 여러분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았을 거요. 우리 부부는 가난하오. 살림이 넉넉하진 않지만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해요. 젊은 나그네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서 지팡이를 아무렇게나 쓰러트렸다. 그런데 그때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지팡이가 땅에서 스스로 몸을 일으켜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서는 오두막 벽에 몸을 기대고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팡이에 감긴 두 마리의 뱀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필레몬 할아버지가 잘못 본 건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할아버지는 나이든 나그네가 말을 거는 바람에 지팡이에서 눈을 떼었다. 저기 마을이 있는 곳이 사실은 아주 옛날에 호수가 있던 자리 아닙니까? 내가 사는 동안엔 아니었지요. 필레몬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젊은이가 보듯이 나도 이제 늙었지요. 저곳은 지금처럼 논밭과 초원이 있었고 계곡물이 골짜기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다오.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 또 그 윗대의 조상 때도 마찬가지였소. 지금의 내가 아는 그 모습 그대로 말이요. 앞으로 내가 세상을 떠나 잊힌 뒤에도 그대로겠지요. 예상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나그네가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흔들리지 않는 묵직함이 느껴졌다. 그가 머리를 흔들자 짙고 순많은 곱슬머리가 함께 흔들렸다. 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신께 받은 자연의 혜택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호수가 마을을 뒤접어버리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나그네의 모습이 무척이나 엄격해 보여서 필레몬 할아버지는 두려움이 느껴졌다. 게다가 나그네가 얼굴을 찡그리자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지더니 머리를 흔드는 순간 하늘에서 천둥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잠시 후 나그네의 얼굴은 다시 친절하고 온화한 표정으로 바뀌었고 할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곧 잊고 말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이 나그네가 비록 걸어서 먼 길을 왔고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 있지만 보통 사람은 아닐 거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는 그가 변장한 왕자나 아주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 세상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부와 세상을 등지고 더 많은 지혜를 얻고자 찾아다니는 대단한 현자일 거로 생각했다. 필레몬 할아버지가 눈을 들어 나그네의 얼굴을 보았을 때 할아버지가 평생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생각들이 나그네의 얼굴에 잠겨있는 듯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바우키스 할머니가 저녁을 차리는 동안 나그네들은 필레몬 할아버지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젊은 나그네는 말섬씨와 재치가 넘쳐났다. 나이 든 나그네는 너터로 숨을 떠들이며 자신과 동행한 이 활기찬 젊은이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고 소개했다. 내 젊은 친구들이여. 할아버지가 분위기가 좋아지자 이렇게 말을 꺼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부르면 좋겠소? 보시다시피 제가 워낙 빠르지 않습니까? 퀵실버라고 불러주십시오. 그게 저에겐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아 퀵실버라 퀵실버라고 했소. 필레몬 할아버지는 이름을 따라 말하면서 혹시 놀리는 건 아닌지 나그네의 얼굴을 쳐다봤다. 아주 특이한 이름이군요.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 이름도 특이한가? 천둥에게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목소리도 이처럼 웅장할 수 없을 테니까요. 젊은이가 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 말이 진담이든 농담이든 나그네의 모습에서 자비를 보지 못했다면 할아버지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른다. 이 오두막 문간에 위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천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던 적은 없었다. 나그네의 말에는 위험이 있었고 필레몬 할아버지는 마음이 끌려 나그네에게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모두 털어놓고 싶은 심정이었다. 사람들은 성과 악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어떤 사소한 것도 비웃지 않을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런 기분을 느끼는 모양이다. 필레몬 할아버지는 순진하고 소박하고 마음씨 좋은 노인이라서 비밀도 별로 없었다. 거짓말이라면 대부분 과거에 대해 거창하고 대단한 이야기로 꾸미기 마련인데 할아버지는 평생 이 오두막에서 멀리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이 오두막에 살아왔다.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가난했지만 만족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버터와 치즈가 얼마나 맛이 좋은지 또 할아버지 자신이 밭에서 기르는 채소가 얼마나 싱싱한지 말했다. 또한 자기들 부부는 서로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이 온다고 해도 같이 살아왔듯이 같이 죽기를 바란다고 했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나그네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그가 보여준 엄숙한 표정만큼 달콤하고 부드러워 보였다. 그가 필레몬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정말 선한 분이시군요. 영감님은 훌륭한 아내를 만나셨습니다. 영감님의 소원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할아버지는 해가 지는 서쪽 하늘에서 구름 사이로 빗줄기가 불타듯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할머니가 저녁 준비를 마치고 문 밖으로 나와 손님들에게 차린 음식이 변변찮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할 참이었다. 이렇게 오실 줄 알았다면 이 양반하고 내가 저녁을 남겨두어야 하는 건데 치즈를 만들려고 오늘 짜낸 우유를 거의 다 내왔어요. 빵도 절반은 먹고 이것만 남았어요. 가난하다고 슬퍼한 적은 없지만 배고픈 낙은 애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릴 때는 가난하다는 사실이 마음 아프네요. 할머니가 말했다. 선한 생각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이 많은 나그네가 상냥하게 대답했다. 나그네에게 진실하고 따뜻하게 대하실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무리 보잘것 없는 음식이라도 신들이 먹는 신비로운 술과 음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아휴,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할 텐데요. 보관해둔 꿀과 포도 한 송이도 있어요. 정말 진수성찬입니다.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보십시오. 태어나서 이렇게 배고팠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젊은 나그네가 웃으며 말했다. 아휴, 이를 어쩌나. 이렇게 젊으니까 식성이 좋은데 음식이 모자라겠어요. 할머니가 남편에게 속삭였다. 그들은 모두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밖에 있던 지팡이가 작은 날개를 펼치더니 현관 계단을 펄럭거리며 날아올라 오두막 안으로 들어와서 부엌 바닥을 가볍게 뛰고 있었다. 그렇게 쉬지 않고 움직이더니 엄숙하고 예의바르게 퀵실버의 의자 옆에 똑바로 서 있었다. 하지만 필레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손님 대접에 신경 쓰느라 지팡이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바우키스 할머니가 말한 대로 허기진 두 나그네의 배를 채우기엔 부족한 저녁 식사였다. 식탁 가운데 먹다 남은 빵 한 덩어리가 놓여 있었고 식탁 한쪽엔 한 조각의 치즈와 다른 한쪽엔 벌집처럼 보이는 음식이 있었다. 그리고 아주 싱싱하고 맛좋은 포도송이가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식탁 한편에는 흙으로 빚은 아담한 주전자에 우유가 들어있었으며 할머니는 우유 두 잔을 따라 나그네들에게 건네주었다. 주전자에 남은 우유는 거의 바닥이 보일 정도였다. 바우키스 할머니는 가능하다면 자신이 일주일을 굶어서라도 이 가난하고 배고픈 나그네들에게 풍성한 저녁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저녁 식사가 너무 초라하다 보니 할머니는 나그네의 식사가 부족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나그네들은 앉자마자 할머니가 컵에 가득 부은 우유를 단숨에 마셔버렸다. 퀵실버가 말했다. 우유 좀 더 주시겠습니까? 날씨가 더웠던 터라 몹시 갈증이 나는군요. 일을 어쩌면 좋아요. 정말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럽군요. 주전자에 우유가 바닥이 났으니 여보, 우리가 왜 저녁을 먹었을까요? 할머니가 당황하며 말했다. 퀵실버가 일어나면서 주전자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말했다.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우유가 없지는 않은데요. 여기 주전자 안에 우유가 들어있어요. 퀵실버는 이렇게 말하면서 주전자를 들고 자기 그릇에 우유를 채우고 같이 온 나그네한테도 주전자에 담긴 우유를 따라주었다. 주전자가 거의 비어있었는데 마음씨 좋은 할머니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분명히 우유를 남기지 않고 따라주었고 주전자를 식탁에 놓았을 때 분명히 비어있었다.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다. 날 다시겠지. 금방 잊어버리기도 잘하고 착각을 했나 봐. 우유를 두 번씩이나 따랐으니 더 이상은 없겠군. 정말 맛있는 우유네요. 조금 더 마시겠습니다. 퀵실버가 두 번이나 우유를 마시고는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는 퀵실버가 주전자에 우유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따라 채우는 걸 보고 우유가 더 남아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할머니는 퀵실버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전자를 들어 우유를 따르는 것처럼 주전자를 기울였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마치 폭포수가 흘러내리듯 우유가 보글보글 거품까지 일면서 가득 채워져 식탁까지 흘러넘치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지팡이에 새겨져 있던 두 마리의 뱀이 몸을 꿈틀거리며 고개를 쭉 빼고 흘러내린 우유를 핥아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 누구도 보지 못했다. 필레몬 할아버지의 한 마리뿐인 암소가 가장 좋은 목초지의 풀을 뜯어먹고 자라서 이렇게 맛있는 우유를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여기 갈색빵도 주십시오. 꿀도 좀 주시고요. 바우키스 할머니는 퀵실버에게 빵을 한 조각 잘라주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먹을 때는 뻣뻣하고 푸석푸석한 느낌이 들었지만 지금은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서 오븐에서 갓 구워낸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다. 식탁 위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맛보다가 할머니는 여태까지 먹어본 빵 중에 가장 맛있다는 생각을 했다. 자신이 반죽해 구워낸 빵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할머니가 만든 빵이 아니라면 어떻게 된 일이란 말인가. 꿀의 냄새와 색에 대해선 두 말할 필요가 없었다. 꿀의 색깔은 맑고 투명한 황금빛이었고 그 향기는 세상 정원에서 자란 수많은 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벌들이 저 높이 구름 너머의 정원에서 가져온 꿀인 것처럼 향기가 좋았다. 수천 송이의 꽃에서 나는 향기 같았다.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이 핀 화단에서 꿀을 담아온 꿀벌들이 필레몬 할아버지가 가꾸는 화단에 벌집을 지어놓은 것이 틀림없는 듯했다. 이렇게 향기롭고 맛좋은 꿀은 다시 없을 것이다. 그 향기가 식탁을 가득 채우고 행복감에 젖어들게 했다. 두 눈을 감고 있었다면 부엌의 낮은 천장과 연기에 그을린 벽은 까맣게 있고 하늘에서 내려온 넝쿨이 휘감고 있는 곳에 와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바우키스 할머니가 아무리 순진하다고 해도 여태까지 벌어진 일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다. 할머니는 빵과 꿀을 손님들에게 대접하고 포도 한 송이씩을 손님 접시에 올려놓고는 필레몬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속삭이며 이렇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다. 당신이 뭐라고 하든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아마 그럴지도 모르지. 분명히 학식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군. 이렇게 소박한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는 걸 보니 나도 기분이 좋구려. 낙은 애들은 이제 각자 접시에 놓인 포도를 먹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자신의 눈이 잘못된 게 아닌가 눈을 비볐다. 할머니 눈엔 포도송이가 점점 더 커지더니 아주 탐스럽게 변해서 금방이라도 포도즙이 터져나올 듯이 보였다. 노부부의 오두막 담벼락에 오랫동안 붙어있던 포도 넝쿨에서 어떻게 저런 포도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어쩌면 이렇게 신선하고 맛있을까요? 퀵실버가 이렇게 말하며 포도를 한 알씩 삼켰는데도 포도송이는 줄어들지 않았다. 영감님, 도대체 어디서 이 포도를 따신 겁니까? 응, 바로 우리 포도 넝쿨이지요. 저게 장문으로 포도가 넝쿨 위에 달린 것이 보일 거요. 내 아내도 나도 포도가 그렇게 맛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요. 퀵실버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렇게 맛 좋은 포도는 처음입니다. 맛있는 우유를 한 잔 더 마시고 싶군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황태자도 부럽지 않을 저녁 식사를 한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주전자를 들었다. 과연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말한 대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거짓말을 할 줄 모르고 또 할머니가 틀림없다고 여기는 것은 어김없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일은 너무나 특이해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할아버지는 주전자를 들고 그 안을 슬쩍 들여다보았다. 이제 우유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확인했다. 그런데 갑자기 주전자 바닥에서 거품이 일더니 어느새 향기로운 우유로 차오르는 것이었다. 필레몬 할아버지가 놀라 이 기적의 주전자를 떨어뜨리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보다 더 어리둥절하며 외쳤다. 이, 이,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당신들은 누구요? 나이 많은 나그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선량한 필레몬이요. 우리는 당신이 따뜻하게 맞아준 당신의 친구들이요. 우유 한 컵을 더 주시요. 당신의 주전자는 이제 당신과 배고픈 나그네들을 위해서 마르는 일이 없을 겁니다. 저녁 식사가 끝났고 나그네들은 잠잘 곳으로 안내해달라고 부탁했다. 노부부는 그들과 조금 더 대화를 나눴고 자신들에게 벌어진 이 놀라운 일들과 변변찮은 저녁 식사가 자신들이 생각지도 않은 풍성하고 훌륭한 식사가 되었던 기쁨을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이 많은 나그네에게 감히 어떤 질문도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필레몬 할아버지가 젊은 퀵실버에게 어떻게 우유가 주전자에서 샘솟는지 물었다. 그러자 퀵실버는 자신의 지팡이를 가리켰다. 모든 신비의 비밀은 바로 저기 있습니다. 영감님께서 그 비밀을 알게 되시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이 지팡이를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때로는 제게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주기도 하고 도로 뺏어가기도 한답니다. 이 지팡이는 마법 지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을 마치고 퀵실버는 노인부부의 표정을 천연덕스럽게 쳐다보았고 노 부부는 퀵실버가 자신들을 놀리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마법 지팡이는 퀵실버가 방에서 나가자 다시 폴짝거리며 뛰기 시작했다. 노 부부는 자신들만 남게 되자 오늘 저녁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다. 나그네에게 침실을 내준 노 부부는 침대가 아닌 널반지 위에서 잤다. 그들의 착한 마음씨만큼이나 포근하고 부드러운 잠을 잤을 것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났고 나그네들도 해가 뜨자 일어나서 떠날 채비를 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소젓을 짜오고 난로에 빵을 굽고 신선한 달걀을 대접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니 조금 더 있으라며 친절하게 말했다. 그러자 나그네들은 뜨거운 태양이 뜨기 전에 길을 떠나는 게 좋겠다며 필레몬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배웅해달라고 부탁했다. 내 사람은 오랜 친구들처럼 이야기를 나누며 오두막에서 나와 길을 걸었다. 정말 놀라운 건 이 노 부부가 나이 든 나그네에게 빠르게 친밀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노 부부의 선량하고 소박한 영혼이 마치 몇 방울의 물이 저 넓은 바다로 흡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영혼 안에 흡수된 것 같았다. 그리고 퀵실버는 그가 가진 재치있는 유머 탓에 눈치가 빨라 마음을 잘 읽는 것 같았다. 노 부부는 그가 너무 눈치가 빠르지 않기를 바랬고 또한 이상하게 생기고 심술이 있어 보이는 뱀이 꿈틀대는 지팡이를 내던져버렸으면 했다. 그렇지만 퀵실버는 마음씨가 좋았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그가 오두막에서 함께 있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주 좋은 날이에요. 필라먼 할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 걸음을 떼며 말했다. 우리 이웃들이 나선 나그네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안다면 당장 개들을 묵고 아이들도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갈 텐데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죄악이자 부끄러운 일입니다. 선량한 바우키스 할머니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당장 가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말해줘야겠어요.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퀵실버가 말했다. 그들의 집은 텅 비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이든 나그네가 눈썹을 찌푸렸는데 그 모습이 진지하고 엄격하며 범할 수 없는 위험과 온화함이 서려 있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그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노부부는 고개를 들어 하늘 위를 바라보듯 경건한 마음으로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사람이 가난한 나그네를 형제로 여기지 못한다면 나그네는 저 깊은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듯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형제로서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음, 그런데 영감님? 퀵실버가 장난기가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말씀하신 이웃 마을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죠? 농담하신 건가요? 아무리 둘러봐도 마을이라고는 눈에 띄지 않는데 말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바로 어제 해질 무렵에만 해도 분명히 목초지, 집, 농가밭, 숲이 있고 넓은 길과 거기서 놀던 아이들, 온갖 상점들과 풍요가 넘쳤던 골짜기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게 어찌 된 일이란 말인가. 그곳에 있던 마을이 온데간데 없었다. 심지어 움푹 파인 골짜기에는 그 기름진 땅도 보이지 않았다. 노부부는 골짜기를 가득 채운 넓은 호수의 푸른 수면을 보았다. 호수는 마치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잔잔하고 푸르렀으며 주변에 펼쳐진 산과 계곡의 모습이 호수에 반사되어 아름다웠다. 호수는 비단처럼 매끄러웠고 가벼운 산들바람이 불어오자 춤을 추듯 물결이 일면서 이른 아침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기분 좋게 출렁거렸다. 이 호수는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고 노부부는 그 점이 매우 놀라웠다. 마치 그곳에 마을이 있었다는 게 오히려 꿈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될 정도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들은 사라져버린 이웃농가와 사람들의 얼굴과 모습이 떠오르자 제정신이 들었다. 그렇다면 어제만 해도 있던 마을이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맙소사!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마음씨 착한 노부부가 놀라 외쳤다. 그들은 이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이 든 낙은 애가 깊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하자 마치 저 멀리서 메아리로 답하는 듯이 천둥이 울렸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가치도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어야 할 운명입니다. 그러기에 형제의 애와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 이 호수도 하늘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퀵실버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입가에 띠며 말했다. 모두 물고기로 변했습니다. 저 호수에서 고생 좀 하겠죠? 하긴 겉모습만 사람이었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나쁜 사람들이었죠. 언제든 송 한 마리 잡수시고 싶으시면 낚싯대만 던지십시오. 그럼 이웃 사람들 대여섯 마리는 거뜬히 낚으실 테니까요. 어머나,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을 불에 굽다니요. 몸을 떨며 할머니가 말했다. 아, 아니지요. 얼굴을 찌푸리며 할아버지가 말했다. 우린 그 사람들을 손도 대지 않을 겁니다. 선량한 필레몬. 나이든 낙은 애가 말을 계속했다. 당신들은 초라한 음식이지만 두 분의 사랑으로 낙은 애를 대접했습니다. 두 분의 마음이 우유가 마르지 않는 셈이 되고 딱딱한 검은 빵과 꿀이 만찬이 되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신들도 여러분의 만찬에 참석하여 올림프스에서 베푸시던 만찬의 음식으로 여러분의 식탁을 채워주셨던 겁니다. 선량하신 분들이요. 착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서로 쳐다보았다. 두 사람 중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속에 간직한 소원은 하나였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함께 살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언제까지나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그네는 말할 수 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여러분의 오두막을 바라보십시오. 노부부가 고개를 돌리자 거기에는 흰 대리석의 거대한 저택이 문이 활짝 열린 채 초라한 오두막이 있던 자리에 서 있었다. 이제 저기가 여러분의 집입니다. 나그네가 자비로운 미소를 두 사람에게 지으며 말했다. 초라한 오두막에 사실 때 어제 저녁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이제는 저곳에서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베푸십시오. 노부부는 무릎을 꿇고 나그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그러나 이미 나그네와 킥실버는 그 자리에 사라지고 없었다. 필레몬 할아버지와 바우키스 할머니는 대리석으로 지어진 집에서 언제나처럼 그곳을 지나치는 모든 나그네에게 즐겁고 편안한 대접을 하면서 행복하고 만족한 나날을 보냈다. 우유 주전자는 마셔도 마셔도 비워지지 않고 마르지 않았다. 착하고 정직하며 순박한 나그네가 마실 때면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맛있고 마신 사람에게 기운을 주었지만 욕심 많고 심슬구진 나그네가 혹시 마시라도 보면 여지없이 얼굴을 찌푸리며 우유가 상했다고 불평을 했다. 이렇게 해서 노부부는 거대한 대리석 저택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푸근한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가득 담고 나그네에게 아침 식사를 주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나그네들은 사방을 둘러보고 넓은 저택을 다 찾아보았지만 어느 곳에도 노부부의 모습은 없었다. 그들은 저택 문 앞에 두 그루의 아름다운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바로 전날까지도 전혀 본 적이 없는 나무였다. 나무들은 땅 속에 뿌리를 단단히 밟고 서 있었고 나뭇잎은 저택 전체의 그림자를 들이올 만큼 우람했다. 나무 한 그루는 참나무였고 다른 한 그루는 보리수였는데 이 나무들의 가지는 신기하게도 서로 뒤엉켜 있어서 마치 서로 아는 듯이 보였으며 하나가 되어 사는 듯 아름답게 서 있었다. 나그네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정도의 나무라면 적어도 백년은 되었을 텐데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키가 크고 웅장한 모습이 되었느냐는 것이었다. 미풍이 불어오자 서로 엉켜있던 가지가 흔들리면서 마치 서로 말을 하는 것처럼 울려퍼졌다. 나는 필레몬 할아버지예요. 참나무가 속삭였다. 나는 바오키스 할머니라오. 보리수가 대답했다. 그러나 바람이 점점 거세지자 나무는 동시에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필레몬 바오키스 바오키스 필레몬 마치 하나이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인 듯 서로 한마음이 되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선량하고 친절했던 노부부가 다시 남으로 태어나 수백년간을 조용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분명했다. 필레몬은 참나무로 바오키스는 보리수로 나무들은 쾌적하고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 주었고 언제든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밑에서 쉴 때마다 머리 위에서 속삭이는 나뭇잎의 기분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점점 더 그 소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었다. 어떤 친절한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려고 둥그런 의자를 나무 주변에 갖다 놓았다. 지치고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언제든지 그곳에서 편하게 쉴 수 있고 기적을 일으키는 주전자에서 마음껏 우유를 마실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약속을 어긴 사냥꾼 산이 많고 아름다운 장관이 펼쳐진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다. 산기슬계는 녹음짓은 숲과 호수가 많아 산에 사는 동물들의 천국이기도 했다. 한 마을의 백발백중이라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유명한 활쏘기 명수가 살고 있었다. 그는 사냥을 무척 좋아했다. 핑 하는 화살의 소리. 화살이 표적인 동물에 맞았을 때 동물이 지르는 신음 등이 그에겐 삶의 활력소와 같았다. 하루는 산속 깊이 들어갔다가 암컨 양을 발견해 끈질기게 추격을 했다. 양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러다가 길을 잘못 든 양은 그만 절벽 위에서 꼼짝할 수 없게 되었다. 슬피 우는 양을 보고 사냥꾼은 빙그레 웃었다. 그러나 화를 당긴 젊은이는 깜짝 놀랐다. 언제 어디서 나타났는지 한 노인이 그 양을 보호하듯 옆에 앉아있었다. 나는 산신령이다. 동물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젊은이는 노인이 산신령이라는 것을 알고 갑자기 공손한 말씨로 대답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가진 재산이 없는 저로서는 유일한 생계수단이 활수기입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일일 뿐입니다. 젊은이는 열심히 자신의 처지를 변명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노인은 작은 나무로 된 그릇을 꺼내어 그것으로 양의 젖을 짜기 시작했다. 나무 그릇에 양젖을 가득히 짠 노인은 그릇을 젊은 사냥꾼에게 내밀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걸 먹고 지내라. 그릇 속에서 양의 젖은 치즈처럼 굳어져 있었다. 이 젖은 그릇에 약간만 남아있으면 처음처럼 다시 양이 늘어나서 다시 먹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줄 테니 이제부터 다시는 짐승들을 사냥하지 않겠느냐? 젊은이는 기뻐하며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다시는 짐승들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젊은이는 나무 그릇을 들고 곧장 집으로 달려갔다. 젊은이는 화를 벽에 걸고 당장 치즈를 한 입 먹고 보았다. 이렇게 맛있을 수가! 하마터면 몽땅 먹어버릴 뻔 했으나 곧 노인의 말을 생각하고 조금 남겼다. 다음 날 아침에 보니 치즈는 처음과 같이 그릇에 가득하게 담겨 있었다. 식량 걱정이 없어진 젊은이는 계절이 몇 번이나 지나도록 좀처럼 화를 메고 나가려 하지 않았고 산신령과의 약속을 지켰다. 사냥꾼이 화를 쏘지 않자 양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목동들이 양떼를 몰고 산에 오르면 양들이 마중을 나왔다. 또 한 번의 계절이 지났고 산은 평온으로 가득했으며 다음에 봄이 되었다. 이미 이 무렵에는 사람들과 친해진 양들이 마을까지 놀러 내려올 정도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이는 거미줄이 핀 활을 문득 보았다. 그리고 거미줄을 떼어내다 불현듯 활시위 소리와 동물들이 지르던 비명도 생각했다. 다시 한 번만 활을 쏠 수 있다면 좋겠구나. 마침 그때 양의 소리가 들렸고 내다보니 양 한 마리가 창밖에 서 있었다. 이런 양이 아닌가. 젊은이가 얼른 활과 화살을 가지고 밖으로 달려가 활시위에 화살을 걸고 겨냥을 했다. 그래도 사람과 친해진 양은 도망치지 않았다. 미련한 녀석 같으니라고. 멋진 사냥감을 앞에 두고 젊은이는 산신령과의 약속을 깨끗이 잊은 채 힘껏 시위를 당겼다. 단번에 가엾은 양은 픽스라자 그날 저녁 양고기는 젊은이의 식사가 되었다. 치즈를 디저트로 먹어야겠군. 이렇게 생각하며 찬장을 여는 순간 어? 안에서 치즈가 든 나무 그릇을 문 검은 고양이가 튀어나왔다. 생김새가 사람과 똑같은 눈과 입을 가진 무서운 놈이었다. 멈춰! 젊은이가 외치자 고양이가 창문으로 도망쳤다. 아, 안타깝다. 치즈를 잃게 되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다시 사냥을 해서 먹고 살면 되니까. 젊은이는 자기 말대로 다시 활을 메고 날마다 양과 새를 따라 산야를 헤매기 시작했고 이것으로 한동안 지켜줬던 산속의 평화는 끝나버렸다. 젊은이는 전보다도 더 즐거웠다. 활시위와 화살이 바람을 가르며 들리는 소리와 동물의 신음. 바로 이거야. 이래야 살아갈 맛이 나는 거지. 산속을 돌아다니던 젊은이는 어느새 전에 산신령과 만났던 절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해보았던 양 암컷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잘 걸렸다. 이번엔 기필코 잡아야지. 젊은이는 도망치지 못하고 어물거리는 양을 향해 활을 쏘았고 화살은 명중했다. 양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깊은 골짜기로 떨어졌다. 잡았다. 젊은이는 소리치며 달렸다. 그리고 깊은 골짜기를 내려다본 젊은이는 무엇을 보았을까? 그곳엔 양 대신 산신령이 서 있었다. 산신령이 깊은 슬픔이 어린 눈으로 젊은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젊은이는 애써 시선을 돌리려 했다. 그러나 눈을 돌릴 수가 없었다. 눈을 감는 것도 도망치려 해도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젊은이는 힘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는 약속을 어긴 사냥꾼은 양과 똑같이 비명을 지르며 깊은 골짜기 밑으로 떨어졌다. 운 좋은 그릴로 어느 마을에 몹시 가난한 그릴로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가진 것도 없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신부를 잘 만나 성대하게 결혼식을 시키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 상인의 딸이 값비싼 보석을 도둑맞았다는 소문이 들렸다. 상인은 도둑을 잡는 사람과 자기 딸을 결혼시키겠다고 소문을 냈다. 하지만 3일 안에 도둑을 잡지 못하면 그 상인 집에서 하인으로 10년간 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도둑만 잡는다면 부잣집 사이가 되는 큰 행운을 얻게 되는데도 섣불리 도전했다가 봉변을 당할까 봐 도전하는 젊은이가 없었다. 아들아, 네가 한번 도전해봐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싫어요, 어머니. 도둑을 잡지 못하면 그 집 하인이 된다고요. 싫다는 아들을 끈질기게 설득한 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 그릴로는 도둑잽기에 도전했다. 부자 상인과 딸은 다 떨어진 누더기를 입은 그릴로를 보자 크게 웃었다. 하하하하, 이런 녀석이 오다니. 그러나 상인은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어서 그를 집에서 묻게 하면서 3일간의 여유를 주었다. 3일간의 시간을 줄 테니 그동안 도둑을 잡도록 해라. 만약 도둑을 못 잡는 경우에는 넌 내 하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상인은 큰 소리를 쳤다. 그릴로는 주인이 마련해준 방에서 기거했다. 그 방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도둑을 잡을 수 있다는 헛된 포부를 가지고 도전한 그릴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걱정되었다. 그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음식을 갖다주는 하인 한 명 뿐이었다. 저녁때 하인이 와서 더 원하는 게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가엾은 그릴로는 없다고 하면서 한숨을 내쉬고는 말했다. 하나가 지나가는구나. 그 말을 들은 하인은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허겁지겁 나갔다. 그리고는 다른 두 사람을 만나서 그릴로가 한 말을 들려주었다. 사실 이 세 명의 하인들이 딸의 보석을 훔친 자들이었다. 여보기들, 방에 있는 저자가 우리가 도둑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들은 방에 있는 이 젊은이가 도둑 중에 한 명을 이미 알고는 그렇게 말한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릴로는 하루가 지나간다고 말한 건데 하인이 그 말 뜻을 잘못 생각한 것이었다. 하인들은 다음 날은 다른 사람이 시중을 들며 상황을 살피기로 했다. 저녁이 되어 필요한 게 없느냐고 묻자 가엾은 그릴로는 없다고 하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 둘이 지나가는구나. 자신을 알아봤다고 생각한 하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당장 다른 두 사람에게 알리러 갔다. 다음 날도 다른 하인이 가서 시중을 들었다. 저녁때 나가려고 인사를 하자 가엾은 그릴로가 말했다. 끝장이야. 곧 셋이 지나간다. 그 하인은 모든 게 발각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릴로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애원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셋이 그 보석을 훔쳤습니다. 제발 저희가 도둑이라고 주인님께 아뢰지 말아주십시오. 아무 말씀도 하지 않겠다면 보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릴로는 깜짝 놀랐으나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시체미를 뗐다. 그리고는 하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서 보석을 가져오게 했다. 이제 약속한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상인이 와서 물었다. 그래, 찾아냈나? 그릴로는 도둑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보석을 내놓았다. 그러자 상인은 놀라며 그릴로와 보석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딸은 보석을 찾았다는 기쁨보다는 저런 보잘것 없는 남자에게 시집가야 한다는 사실에 슬퍼하며 저 사람에게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아버지에게 애원했다. 얘야, 그렇지만 내가 한 약속을 어떻게 뒤집겠니? 그러면서 딸에게 저 남자에게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릴로는 딸이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상인에게 말했다. 따님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상인은 그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면서 원하는 게 무엇이든지 말해달라고 했다. 그릴로는 그 집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상인은 흔쾌히 승낙하며 많은 돈을 주었다. 그릴로는 그 후 상인 집에서 일하며 살았는데 상인은 그를 신통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 어느 날 상인이 정원에서 귀뚜라미 한 마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걸 손 안에 움켜지고 그릴로에게 물었다. 내가 손 안에 움켜진 게 뭔지 맞춰보게. 가엾은 그릴로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아, 그릴로 그릴로. 넌 이제 꼼짝없이 당했구나. 그릴로는 귀뚜라미라는 뜻이었다. 상인은 자기 손 안에 있는 귀뚜라미에게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웃으며 말했다. 맞았네, 맞았어. 이건 귀뚜라미야. 그리고는 많은 돈을 주었다. 다음 날 상인은 뒤뚤에 묻어놓은 암퇴제의 꼬리를 발견하고 그릴로를 불러서 물었다. 여기 무엇이 묻혔는지 맞춰보게. 알턱이 없는 가엾은 그릴로는 체념한 채 말했다. 이젠 암퇴제가 꼬리를 꼬는구나. 이 말은 모든 게 끝장이라는 뜻이었다. 상인은 너무 놀라운 그의 신통력에 감탄하며 그를 껴안고 말했다. 맞았다, 맞았어. 그건 돼지 꼬리야. 그리고는 또 많은 돈을 선물했다. 그릴로는 이제 큰 부자가 되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못 맞출 것 같았고 사실 지금까지도 알고 맞춘 것도 없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다. 그래서 그릴로는 이제 상인 집에서 떠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받은 것처럼 꾸며서 편지를 보여줬다. 편지의 내용은 아버지가 병이 나서 돌아가시려고 하니 빨리 오라는 내용이었다. 상인은 그가 떠나는 걸 무척 안타까워하며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그릴로가 말에 올라타 저만치 멀어졌을 때 상인은 길가에 쌓인 염소똥을 집어 손수건에 넣고 그에게 잘가라고 소리쳤다. 그릴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상인에게 그동안 실증도 났기 때문에 작별을 구하면서 덧붙여 말했다. 안녕 안녕 염소똥이나 먹으셔 상인은 흐뭇한 표정으로 감탄했다. 하 정말 정명한 젊은이야 내가 손수건에 염소똥을 감춘 걸 어떻게 알았지? 마침내 그릴로는 많은 돈을 가지고 집에 무사히 돌아와서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했다. 암말로 변한 부인 가족이 없는 노총각이 혼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친구들이 많았으며 친구들은 어서 결혼하라고 충고해 주었다. 친구들은 그에게 셀리나라는 좋은 여자가 있다며 소개해 주었다. 그리고 진지하게 사귀어 보라고 일러주었다. 그는 그녀와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 그가 청혼하자 그녀는 좋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식탁에 앉을 때마다 부인은 밥알을 세고 있었다. 그리고는 밥알 하나 혹은 두 개만을 골라 먹는 것이었다. 남편이 물었다. 무슨 일이오? 우리가 먹는 게 마음에 안 드시오? 다음날도 부인은 식사시간에 똑같이 행동했다. 남편이 다시 물었다. 식비를 아끼려고 그러는 거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였다. 부인은 남편이 잠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남편도 깨어있었다. 부인은 재빨리 일어나서 옷을 입었다. 그녀가 밖으로 나가는데 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 시간에 도대체 뭘 하라고 하는 거지? 그는 일어나서 부인을 쫓아갔다. 부인은 길을 건너고 다시 건너고 다른 길로 내려가서 공동묘지에 도착했다. 남편은 묘지 벽에 바깥에 뻗은 종려나무에 올라가 부인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부인은 곧바로 새로 만들어진 무덤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다른 여인들이 웃고 떠들며 있었다. 이미 그녀들이 손톱으로 무덤을 파헤쳐놓은 상태였다. 여기 있어 자매님 한 여인이 부인에게 커다란 조각을 떼서 주는 것이었다. 부인이 그것을 받아 먹는 걸 본 남편은 거의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다. 연애가 끝이 나자 그들은 무덤을 닫았다. 남편은 얼른 집으로 돌아가 침대에 다시 누웠다. 잠시 뒤 부인도 돌아와서 옷을 벗고 그의 곁에 눕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내내 부인이 자기 몸에 스칠 때마다 그는 소름이 돋았다. 그는 어떻게 이 여자를 없앨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아침이 되자 한숨도 자지 못한 남편은 화가 났다. 드디어 아침 먹을 시간이 되었다. 부인은 이번에도 밥알 한두 알만을 집어먹었다. 당신 밥을 좋아하지 않는구려. 그건 죽은 게 아니기 때문이겠지. 그렇게 말하자 부인은 그 뜻을 알아차렸다.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물컵에 붉은 가루를 뿌렸다. 그리고 남편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몇 마디 던지더니 물을 그의 얼굴에 뿌렸다. 벌을 받으시오. 그러자 그는 작고 붉은 개로 변했다. 이에 만족하지 못한 부인은 채찍을 집어서 개를 때리기 시작했다. 개는 열린 창문 사이로 뛰어나가 거리로 울부짖으며 달려갔다. 빵가게에 들어갔을 때 빵가게 주인은 과자를 먹고 있었다. 작은 개야 이거 먹어라. 주인은 빵 조각을 개에게 던져주었다. 주인에게는 다른 개들이 있어서 새로운 개를 보고 지저댔다. 그러나 빵가게 주인은 개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그는 작고 붉은 개에게 자기 자리를 내어주고 빵과 애정을 듬뿍 주었다. 작은 개는 새 주인을 도왔다. 손님이 가짜 돈을 내려고 할 때마다 개는 지지며 위주된 동전을 물어뜯었다. 내 개가 돈을 안다니까요. 주인은 그렇게 말하곤 했다. 오래지 않아 이 똑똑한 개의 명성이 신의 전체에 퍼졌다. 왕의 딸이 소문을 듣고서 왕비에게 말했다. 빵가게의 개를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해요. 공주는 시내에 나갈 수 없었으므로 왕비가 직접 보러 갔다. 왕비는 돌아가서 공주에게 말해주었다. 그래 정말이더구나. 개가 위주된 돈을 보더니 물어뜯더구나. 개의 색깔이 뭐예요? 온통 붉은색이더구나. 그런데 눈이 사람의 눈이었어. 맙소사. 그 개를 제게 데리고 오셔야 해요. 왕비는 다시 빵가게로 가서 주인이 바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주인이 한눈 파는 사이 왕비가 개를 세 번 불렀다. 그러자 개가 왕비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왕비는 즉시 개를 공주에게 데려왔다. 공주는 개의 눈을 들여다보고 개는 공주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가 손가방에서 가루를 꺼내어 물에 탄 다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든 개든 본래의 모습이 되어라. 공주가 물을 작은 개에게 뿌리자 개는 다시 사람으로 변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서 외쳤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하인이 되겠습니다. 그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세상에 당신이 셀리나와 결혼했다고요? 우리는 함께 학교에 다녔어요. 내가 아주 잘 알지요. 그녀는 자신의 힘을 잘못된 곳에 함부로 쓰고 있어요. 공주가 놀라서 말했다. 남자는 그곳에 머물며 열심히 일했다. 아침에 떠날 때가 되자 공주는 그에게 수고비를 주고 만약을 위해 준비해둔 물약이 담긴 병을 선물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계속 생각했다. 내가 어떻게 내 부인을 벌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럴 수 없어. 그녀는 내 아내인걸? 그녀에게 해를 입히는 건 옳지 못한 일이야. 부인은 그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서 두려움에 떨었다. 그녀가 도망가려고 하자 그가 병을 열어서 몇 방울의 액체를 뿌렸다. 그러자 곧바로 부인이 안말로 변해버렸다. 이제 그의 마음은 떳떳했다. 그는 안마를 방앗간에 팔아버렸다. 그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 방앗간 주인에게는 말을 다루는 회초리가 있었다. 안말은 회초리가 무서워 맷돌을 돌리며 평생 방앗간에서 일해야 했다. 지나친 욕심 어느 바닷가에 노후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매우 가난했으며 진을 그루어 만든 낡은 오두막에 살았다. 노인은 고기를 잡고 부인은 천을 짜서 생활했다. 어느 날 노인이 쳐놓은 그물에 작은 금붕어가 걸렸다. 금붕어는 노인을 보고는 애원했다. 할아버지 제발 저를 놓아주세요. 저를 풀어주신다면 할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겠어요. 어부는 깜짝 놀라 겁을 먹었다. 왜냐하면 여태껏 말을 하는 물고기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부는 물고기를 풀어주며 친절하게 말했다. 신의 은총이 있기를 금붕어야. 하지만 난 너에게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어부는 집으로 돌아와 해변에서 있었던 신기한 일을 아내에게 말해주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어부에게 욕을 해댔다. 소원을 빌지 않다니 당신은 정말 어리석군요. 최소한 물통이라도 달라고 해보지 그랬어요. 우리 집 물통이 부서진 걸 알면서 왜 그래요? 그래서 노인은 다시 그 해변으로 갔다. 해변에는 작은 파도들이 모래 위로 넘실거리고 있었다. 노인이 금붕어를 부르자 금붕어가 헤엄쳐왔다. 할아버지 무엇이 필요하세요? 노인은 정중히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아내가 새물통이 필요하다며 자신에게 용을 해댔다고 말했다. 금붕어는 노인을 위로하며 소원을 들어주기로 약속했다. 어부가 집에 돌아오자 거기에는 새물통이 있었다. 하지만 아내는 그를 보고 수리쳤다. 이 멍청한 양반아 물고기에게 지금 당장 다시 가세요. 그리고 새집을 달라고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부는 다시 그 해변으로 갔다. 이제 바다와 하늘에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 어부는 금붕어를 불렀고 금붕어가 어부 곁으로 헤엄쳐왔다. 어부는 금붕어에게 정중히 사과하며 자신에게 딱딱거리는 아내가 새집을 원한다고 말했다. 금붕어는 어부를 위로하며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어부가 집에 돌아오자 거기에는 대문까지 날린 막지은 아담하고 근사한 작은 집이 있었다. 하지만 아내는 그를 보고 전보다 더 크게 소리쳤다. 이 멍청한 양반아 물고기에게 지금 당장 다시 가세요. 난 그저 평범한 농민이 되긴 싫다고요. 난 귀족 부인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불쌍한 늙은 어부는 다시 바다로 갔다. 파도는 점점 더 수사올라 해안에 부딪히고 있었고 하늘은 더욱더 어두워져 있었다. 어부는 다시 금붕어를 불렀고 금붕어가 다가와 그의 소원을 물었다. 어부는 겸손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상황을 설명했다. 화를 내지 말아주십시오 금붕어님 저의 아내가 귀족 부인이 되고 싶어 한답니다. 그 말을 들은 금붕어는 어부를 안심시켜 주었다. 어부가 집에 돌아왔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져 있었을까 오두막집은 아주 근사한 집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아내는 검은 담비 재킷을 걸치고 있었고 진주 목걸이와 금 귀걸이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녀 주위에는 수많은 시종이 부산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시종들을 함부로 다루며 때렸다. 어부가 말했다. 안녕하신지요 귀 부인님 이제 만족하셨는지요 그녀는 대꾸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어부를 마국간에서 지내도록 지시했다. 그 후 몇 주가 지나자 어부의 아내는 그를 불러놓고 다시 바다에 나가줄 것을 지시했다. 난 아직도 법의 통치를 받는 시민에 불과해요. 나는 이 왕국의 여왕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자 어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했다. 당신 미친 것 아니요? 이 늙어빠진 노파야 당신에게 품이라고는 절대 찾아볼 수 없군.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손가락질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요.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분노로 눈살을 찌푸리며 그의 삐암을 때렸다. 그리고는 바닷가로 가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어부는 다시 그 해변으로 갔다. 파도가 소용돌이 치고 있었고 하늘은 거의 암흑에 가까웠다. 어부는 금붕어를 불렀다. 금붕어가 헤엄쳐오자 어부는 정중히 인사를 한 후 그의 아내가 여왕이 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금붕어는 그를 안심시키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어부가 집에 돌아오자 거기에는 화려한 궁전이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내는 왕좌에 앉아 있었고 모든 특권 귀족과 그 밖의 여러 귀족이 그녀의 신하로 되어 있었고 그녀 주위에는 건장한 근위병들이 서 있었다. 늙은 어부는 그 광경에 겁에 질려서는 여왕에게 다가가 말했다. 안녕하신지요 여왕 폐하. 이제 만족하셨길 바랍니다. 이제 그녀는 어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근위병들이 그를 끌고 밖으로 내쫓았다. 몇 주가 지나자 여왕은 어부를 불러 다시 바다로 갈 것을 명령했다. 이번에는 금붕어에게 자신의 하인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라는 것이었다. 그녀가 모든 땅과 바다의 황호가 되고 싶다는 것이었다. 어부가 해변으로 다시 갔을 때는 엄청난 파도가 격렬히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천둥, 번개와 함께 거대한 파도가 해안을 내리치고 있었다. 노인은 큰 소리로 금붕어를 불렀고 금붕어가 파도 사이로 나왔다. 그래서 노인은 자기 아내가 원하는 것을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금붕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외면한 채 바다로 헤엄쳐 돌아갈 뿐이었다. 어떤 대답이라도 듣고 싶어 몇 시간을 헛되이 기다린 끝에 결국 어부는 집으로 돌아갔다. 거기에는 그가 예전에 살던 지늘구로 만든 낡은 오두막집과 초라해진 아내, 그리고 그 앞에는 부서진 물통만이 남아있었다. 착한 안나와 못된 비앙카 오래전에 안나라는 부지런하고 착한 아가씨가 계모와 계모의 딸 비앙카와 함께 살고 있었다. 계모는 안나를 마치 하녀처럼 부려먹었다. 어느 날 계모는 안나에게 뒷산에 가서 도라지를 캐오라고 내보냈다. 안나는 산에 올라가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가까스로 도라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도라지는 지금까지 본 도라지보다 이파리가 더 컸다. 적을 뽑아서 어머니께 갖다 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나는 도라지를 잡았다. 온 힘을 다해 도라지를 뽑으려고 했지만 잘 뽑히지 않았다. 한참 동안 애를 쓰다가 겨우 뽑았는데 그 자리에 우물같이 생긴 커다란 굴 하나가 뻥 뚫렸다. 안나는 굴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 굴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한참을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놀랍게도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고 예쁜 집이 보였다. 정원과 집에는 아이들이 보였다. 그런데 아이들은 모두 다 일을 하고 있었다. 빨래를 하는 아이 우물에서 물을 푸고 있는 아이 바느질을 하고 있는 아이 청소하고 있는 아이 요리를 하는 아이 모두 일을 하고 있었다. 한 아이가 말했다. 예쁜 아가씨 가만히 서 있지 말고 도와주세요. 마음씨 착한 안나는 어떤 아이한테서 빗자루를 받아들고는 청소를 했다. 그리고는 빨래도 도와주고 우물에서 물도 길어주었다. 점심때가 되자 아이들이 빵을 굽기 시작했다. 안나는 아궁이에 불도 떼고 빵을 굽는 데 함께했다. 안나가 아이들의 일을 친절하게 도와주자 아이들은 안나와 금방 친해졌다. 점심때가 되자 부인이 나타났다. 그 부인은 거기 있는 아이들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종을 흔들면서 말했다. 열심히 일한 아이는 식사하러 오렴 놀기만 한 아이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요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우리 모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친절한 이 아가씨가 우리를 도와줘서 일을 빨리 끝낼 수 있었어요. 오 그래요? 참으로 고맙군요. 자 이리로 와서 우리와 같이 식사합시다. 하고 부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모두 식탁 앞으로 가서 빙 둘러앉았다. 안나도 식탁 중간에 앉았다. 그러자 부인은 안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접시에 가득 담아 주었다.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안나는 아이들의 음식이 부족한 걸 보고 자기가 먹던 음식을 덜어서 아이들 접시에 담아 주었다. 식사가 끝나자 안나는 설거지와 식당과 아이들이 쉬는 방을 깨끗이 치웠다. 일이 다 끝나자 안나가 부인에게 말했다. 부인 저는 그만 가봐야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한테 꾸중을 듣게 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부인이 말했다. 아가씨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가씨한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넓은 방으로 데려갔다. 방문을 열자 거기에는 좋은 옷감과 금은 보아가 가득했다. 무엇이든 마음에 드는 걸 고르세요. 하고 부인이 말했다. 맨발에 헤어진 옷을 걸치고 있던 안나가 말했다. 그러면 집에서 입을 옷과 암소가죽으로 만든 구두와 머리에 두르는 수건을 주셨으면 합니다. 더 좋은 걸 고르세요. 아가씨는 우리 아이들한테 친절을 베풀어 주었으니까 좀 더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군요. 부인은 고운 비단옷과 크고 아름다운 수건과 좋은 가죽으로 만든 구두를 집어 안나에게 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아가씨 여기서 나가면 벽에 구멍이 많이 나 있는데 그 구멍에다 열 손가락을 집어 넣으세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머리를 들고 위를 보세요. 안나가 방에서 나가 일러준 대로 구멍에다 열 손가락을 넣었다 빼고 모았더니 열 손가락에 보석이 박힌 아름다운 반지가 각각 한 개씩 끼워져 있었다. 또 머리를 들고 위를 보았더니 이마에는 샛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왕관이 씌워있었다. 마치 결혼하는 신부처럼 아름다웠다. 개모는 그걸 보고 놀라서 물었다. 대체 너는 누가 이렇게 좋은 물건을 너한테 주었니? 어느 집에 갔더니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일을 거들어 주었더니 선물로 이렇게 많은 물건을 주었어요. 하고 지금까지 된 일을 모두 말해 주었다. 그러자 이튿날 개모는 자기가 낳은 친딸 비앙카를 그곳으로 보냈다. 얘야 너도 갔다 오너라. 반드시 언니처럼 많은 물건을 들고 오너라. 하고 비앙카를 보고 말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한참을 걸어가야 한다니 걸어가는 것부터 싫어요. 그리고 너무 추워요. 그냥 이대로 난로가에 앉아 불을 쬐고 싶어요. 하고 비앙카가 대답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비앙카를 억지로 떠밀어서 집에서 내보냈다. 게으른 딸은 얼마를 걸어가다가 도라지를 발견했다. 그걸 잡아당겼더니 굴이 뻥 뚫려서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내려갔다. 아이들이 보이자 만나는 대로 머리카락과 귀를 잡아당겼다. 바느질을 하고 있는 아이한테서는 바늘에 꿰어놓은 실을 뽑아버리고 물을 깃고 있는 아이한테서는 물통을 빼앗아 우물 속에다 쳐넣어버렸다.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자 못된 짓을 해댔다. 아이들 맺은 울음을 터뜨렸다. 점심때가 되자 부인이 종을 치면서 나왔다. 일을 한 아이는 식사를 하러 오너라. 일을 하지 않은 아이는 옆에서 보고만 있어야 한다. 어머니 우리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 아가씨가 우리 일을 방해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요. 알았다. 모두 식탁으로 와 앉거라. 그리고 비앙카한테는 보리로 만든 빵을 주고 아이들한테는 고기를 나눠주었다. 그랬더니 못된 비앙카가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살짝 훔쳐 먹는 것이었다. 음식을 다 먹은 후에도 설거지나 청소는 관심도 없고 집에 가야 하니 선물을 빨리 달라고 보채다. 부인은 비앙카를 선물이 가득한 방으로 데리고 갔더니 원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저기 있는 좋은 옷하고 축제 때 신을 구두를 주세요. 그렇다면 입고 있는 옷을 벗어놓고 이 양털 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굽이 떨어져 나가서 못을 다시 박아놓은 암소가죽으로 만든 구두를 신으시오. 그리고는 비앙카의 목에다가 헌 수건을 감아주면서 말했다. 자, 어서 돌아가세요. 방에서 나가거든 벽에 나 있는 구멍에다 열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거든 머리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세요. 비앙카는 그 방에서 나와 벽에 나 있는 구멍에다 열 손가락을 집어넣고 뽑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열 손가락에는 썩은 나무줄기가 칭칭 얽혀 있었다. 떼어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손가락에 더 칭칭 감기고 있었다. 밖으로 나와 머리를 똑바로 쳐들었더니 물컹물컹한 진흙과자가 떨어져 입을 꼭 막아버렸다. 입을 다물려고 하면 먹기 싫어도 그 과자를 먹지 않으면 안 되었다. 비앙카가 보기 흉한 모습으로 돌아온 걸 보자 어머니는 너무 화가 나서 자리에 누워버렸다. 못된 비앙카도 자기의 못난 몰골을 보고 산속으로 도망쳐버렸다. 그 후에 비앙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마음씨가 착하고 부지런한 안나는 얼마 안가서 훌륭한 젊은이를 만나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리사의 인형 어느 나라에 마음씨 좋은 상인이 살았다. 상인 부부에게는 리사라는 예쁜 딸 하나가 있었다. 상인의 부인은 리사가 여덟 살 되던 해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죽기 전에 딸을 불러 앉히고는 이불 밑에서 조그맣고 귀여운 곰인형을 하나 꺼내주었다. 리사야, 잘 듣거라. 내 마지막 소원은 내가 훌륭하게 커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란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기억했다가 내 소원을 이루어주렴. 난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다. 어미의 사랑과 함께 내게 이 곰인형을 남겨주마. 이 곰인형은 신통한 힘을 갖고 있단다. 잘 간직하고 절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아라. 그리고 내게 어떤 불행이 찾아오면 인형에게 음식을 주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보렴. 그러면 인형이 방법을 말해줄 거야. 말을 마친 어머니는 눈물만 흘리는 어린 딸에게 마지막 입을 맞추고는 세상을 떠나고 말했다. 부인이 죽고 난 뒤 상인은 얼마간 몹시 슬퍼했지만 금세 새장가 갈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람이 좋아서 결혼하려는 처녀들이 많았다. 하지만 상인은 과부한 사람이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나이도 꽤 먹었고 리사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두 딸을 두었다. 상인에게는 그 여자가 리사의 어머니로서도 자기의 새 아내로서도 적당한 여인으로 보였다. 그래서 상인은 그 과부를 아내로 삼았다. 그러나 그녀가 리사에게 좋은 어머니가 될 거라는 그의 믿음은 큰 실수였다. 한편 리사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로 자라났다. 새엄마와 언니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샘이 났다. 그래서 힘든 일을 많이 시켜 리사가 비쩍 마르게 하고 햇빛과 바람을 맞아서 검고 거칠어지게 할 셈이었다. 그 과부는 상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마음씨 좋은 여자가 아니었다. 리사에게는 아주 괴로운 날들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땡볕과 거친 바람을 맞으며 밭일을 하고 밤이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바느질을 해야 했다. 게다가 자기의 방을 빼앗기고 헛간에서 잠을 자야 했다. 하지만 리사는 불평 한마디 없이 힘든 일을 참아냈다.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더 예뻐지고 살이 오르기만 했다. 새엄마와 언니들은 일도 하지 않고 편하게 지냈지만 질투심 때문에 오히려 몸이 마르고 얼굴이 더 미워지기만 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그 많은 일을 하며 어린 소녀가 어디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을까? 그렇다. 리사에게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준 고민형이 있었던 것이다. 리사는 자기의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을 항상 인형을 위해 남몰래 남겨놓았다. 그리고 밤이 되어 모두 잠이 들면 자기가 살고 있는 헛간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인형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 인형아 이건 먹고 내 슬픈 이야기 좀 들어봐. 난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아. 마음씨 나쁜 새엄마는 매일 나를 괴롭힌단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니? 나는 뭘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가르쳐주렴. 인형은 음식을 다 먹고 나서 리사를 위로해주고 다음날 아침에는 리사 대신 모든 일을 해놓았다. 리사는 그늘에 앉아 꽃을 꺾거나 노래를 하면서 쉬고 있기만 하면 되었다. 인형은 밭을 갈아 놓았고 배추밭에 물도 주었으며 집에 물도 길어 놓았고 불도 지펴놓았다. 인형은 리사의 얼굴이 햇볕에 타지 않게 하는 약초도 알려주었다. 인형이 있어서 리사는 그나마 행복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다. 리사는 점점 자라서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었다. 마을 총각 모두 리사를 사모했다. 하지만 새언니들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그것을 본 새엄마는 더 화가 나서 총각들에게 말했다. 언니들이 시집가기 전까지는 막내를 내줄 수 없어. 그렇게 총각들을 쫓아낸 후에는 더 심하게 리사를 괴롭히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상인이 장사를 하러 먼 곳으로 오랫동안 떠나야 하는 일이 생겼다. 그 틈을 타서 계모는 새집으로 이사를 했다. 새집 근처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고 숲 속에는 마귀할몸 바바야가의 집이 있었다. 할멈은 아무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병아리를 잡아먹듯이 사람을 먹었다. 새집으로 이사를 한 상인의 아내는 틈만 나면 뭐든 핑계를 만들어 미워하는 리사를 숲속으로 보냈다. 하지만 리사는 항상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 인형이 늘 길을 알려주며 바바야가에게 들키지 않게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어느새 가을이 되었다. 새엄마는 세자매 모두에게 저녁 일거리를 주었다. 한 명에게는 망을 자라고 했고 다른 한 명에게는 양말을 뜨라고 했다. 리사에게는 시일을 자라고 했다. 오늘 밤 안으로 일을 모두 끝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내일은 하루 종일 굶을 줄 알아. 새엄마는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딸들이 일하는 방에 켜놓은 작은 촛불을 제외하고 집에 있는 모든 불씨를 없애버렸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다. 세 명의 처녀들은 말없이 일을 시작했다. 얼마 지나자 촛불이 다 타들어갔다. 그러자 큰언니가 다른 초를 찾는 척하다가 오히려 일부러 촛불을 꺼트려버렸다. 개모와 두 딸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기로 짠 것이었다. 어쩌면 좋아? 집에 불씨라고는 없는데 우리는 아직 일을 다 끝내지 못했으니 하는 수 없이 누가 마귀알몸에게 가서 불을 좀 얻어와야겠어. 난 바늘에서 나오는 빛으로도 충분해. 그러니 난 싫어. 망을 짜던 언니가 말했다. 뜨개 바늘에서도 빛이 나와. 난 그거면 됐어. 그러니 나도 안가. 양말을 뜨던 언니가 말했다. 그러면 리사, 내가 불을 가지러 가야겠구나. 어서 마귀알몸에게 다녀오라고. 두 언니가 소리치며 리사를 방 밖으로 쫓아버렸다. 리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헛간으로 갔다. 그리고 인형에게 음식을 주면서 말했다. 자, 이거 먹어 인형아. 그리고 내 얘기 좀 들어보렴. 언니들이 불을 가져오라며 날 보고 마귀알몸에게 다녀오라는데 아마 날 잡아먹고 말 거야. 무서워. 인형은 음식을 다 먹고는 두 눈을 촛불처럼 반짝이며 다정하게 말했다. 겁내지 마 리사야. 내가 지켜줄게. 내가 안내하는 대로 하면 돼. 언제나 날 꼭 잡고 있어야 해. 나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야. 리사는 인형을 주머니에 넣고 성우를 긋고는 캄캄한 숲으로 들어갔다. 리사는 온몸을 덜덜 떨며 숲속을 걸었다.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녀의 옆으로 말탄 기수가 지나갔다. 흰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흰 말 한 장에 앉아있었다. 그러자 주위가 밝아왔다. 리사가 계속해서 걷고 있는데 이번에는 붉은 옷을 입고 붉은 말을 탄 기수가 지나갔다. 그러자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리사는 하룻밤을 다 보내고 다음 날도 종일 걸어서 저녁이 되어서야 마귀할몸의 집을 찾았다. 마귀할몸의 집 담장은 사람의 뼈로 만들어져 있었다. 리사는 너무 놀라고 겁이 나서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고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런데 또 어디선가 기수가 나타났다. 이번엔 검은색 옷을 입고 검은색 말을 탄 기수였다. 기수는 마귀할몸의 집 문쪽으로 달려가더니 마치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기라도 한 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자 밤이 왔다. 하지만 어둠이 오래 계속되지는 않았다. 담에 걸려있는 뼈들이 빛을 내서 마치 대낮처럼 주위가 온통 환해진 것이다. 리사는 겁이 질려 떨고 있을 뿐이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도망칠 수도 없었다. 조금 후에 숲에서 누가 우는 듯한 으스스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무가 흔들리고 나뭇잎들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마귀할몸이 절굿공이를 휘두르며 절굿통을 타고 빗자루로 흔적을 쓸어 없애며 우는 것이 보였다. 마귀할몸은 문까지 와서는 주변의 이곳저곳 냄새를 맡더니 소리쳤다. 사람 냄새가 나는군. 누구야? 빨리 나와! 마귀할몸의 목소리는 리사의 몸을 얼어붙게 할 정도로 으스스해했다. 겁에 질린 리사는 마귀할몸에게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저예요 할머니. 언니들이 불을 가져오라고 보내서 왔어요. 그래? 나도 그 애들을 알지. 못된 것들이야. 그건 그렇고 내 집에 온 사람은 누구든 그냥 돌아갈 수 없어. 이제 너는 내 집에서 살면 내가 시키는 일이나 해. 말을 듣지 않으면 널 잡아먹고 말 테니. 그리고는 문을 향해 소리쳤다. 에이, 튼튼한 문아 열려라. 넓은 대문아 열려라. 그러자 문이 저절로 열렸다. 마귀할몸은 길게 휘파람을 불며 리사를 붙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문이 다시 저절로 닫혔다. 마귀할몸은 기지개를 켜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리사에게 말했다. 부엌에 있는 음식들을 이리로 가져와. 난 배가 고프다. 리사는 등불 대신 담장에 달린 뼈 하나를 집어들고 부엌으로 가서 먹을 것을 꺼내왔다. 음식은 열 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많았다. 지하실에 있는 꿀, 맥주, 포도주도 가져왔다. 할몸은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음식을 다 먹어치웠다. 리사에게는 빵 조각과 돼지고기 조금을 남겨주었을 뿐이었다. 마귀할몸은 잠자리에 들며 말했다. 내일 나갔다 돌아올 때까지 청소하고 저녁을 지어놓고 빨래도 해놓고 헛간에 가서 밀을 4분의 1 정도 가져다가 돌을 모두 골라놓아라. 만약 내가 돌아오기 전에 다 해놓지 않으면 너를 잡아먹을 테다. 그렇게 긴 지시를 마치고 마귀할몸은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했다. 리사는 할몸이 남겨준 음식을 인형 앞에 놓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인형아 먹어. 그리고 내 얘기 좀 들어보렴. 마귀할몸이 어려운 일들을 많이 시켜놓고 다 하지 않으면 잡아먹는다고 하니 날 좀 도와줘. 인형이 대답했다. 무서워할 것 없어. 밥 먹고 기도하고 잠이나 푹 자. 모든 게 잘 될 거야. 아침에 리사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마귀할몸은 벌써 일어나서 밖을 보고 있었다. 다시 흰 기수가 지나갔다. 그러자 온 세상이 밝아졌다. 마귀할몸은 마당으로 나가 휘파람을 길게 불었다. 어디선가 절구통과 절굿공이와 빗자루가 나타났다. 그리고 붉은 기수가 지나갔다. 그러자 해가 나왔다. 마귀할몸은 절구통에 앉아 절굿공이를 휘두르며 빗자루로 흔적을 없애면서 어디론가 사라졌다. 혼자 남은 리사는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하며 할몸의 집 이곳저곳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못 보던 신기한 물건이 너무 많은 것에 놀랐다. 정신을 차리고 할몸이 시킨 일을 하려 했을 땐 이미 모든 일이 거의 다 되어 있었다. 인형이 밀더미에 들어있는 마지막 돌을 골라내고 있었다. 아 나의 구원자 고마워 인형아 리사는 인형에게 입을 맞추었다. 넌 이제 밥상만 차리면 돼 인형은 생끗 웃으며 리사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문 밖으로 검은 기수가 지나가자 주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리사는 상을 차려놓고 마귀할몸을 기다렸다. 나무가 흔들리고 나뭇잎이 부스럭거렸다. 할몸이 우는 소리였다. 마중을 나온 리사를 보고 마귀할몸이 물었다. 이런다 했어? 직접 보세요 할머니. 마귀할몸은 자세히 살펴보고 트집 잡을 일이 없자 심통을 내며 말했다. 흠 좋아. 그리고는 허공을 향해 소리쳤다. 네 진정한 친구들. 밀을 갈아주어라. 어디선가 세 쌍의 손이 나타나서 밀을 들고 사라졌다. 리사가 저녁상을 차려주자. 할몸은 실컷 먹고 잠자리에 들며 리사에게 다시 명령했다. 내일도 오늘 한 일을 계속하고 헛간에서 양귀비 씨를 꺼내다가 흙을 닦아내라. 누가 나쁜 마음을 먹고 흙으로 더럽혀 놓았어. 할몸은 말을 마치고 벽 쪽으로 돌아 누우며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고르기 시작했다. 리사는 할몸이 깨지 않게 조심하면서 인형에게 음식을 주었다. 인형은 음식을 먹고 나서 어제처럼 말했다. 어제처럼 말했다. 세 쌍의 손이 다시 나타나서 양귀비 씨를 늘고 사라졌다. 할몸이 저녁상 앞에 앉아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 동안 리사는 말없이 서 있기만 했다. 왜 아무 말이 없지? 벙어리같이 서 있기만 하더니 용기가 없어서요. 리사가 머뭇거리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만약 허락하신다면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물어봐라. 하지만 모든 질문이 유익한 건 아니지. 너무 많이 알면 빨리 늙거든. 저는 그저 제가 할머니 댁으로 올 때 본 기수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하얀 말을 타고 하얀 옷을 입은 하얀 기수가 지나갔는데 그게 누구지요? 그건 밝은 낮이지. 다음엔 붉은 옷을 입고 붉은 말을 탄 붉은 기수가 지나갔는데 그건 누구지요? 그건 붉은 해야. 그 다음에 할머니 집 문 앞에 다 왔을 때 본 검은 기수는 또 누구지요? 그건 어두운 밤이야. 모두 나의 충실한 하인들이지. 리사는 세상의 손을 기억해내고 가만히 있었다. 왜? 더 물어보지 않고. 마귀할멈이 말했다. 그거면 충분해요. 많이 알면 빨리 늙는다고 할머니도 그러셨잖아요. 좋아. 집 밖에서 본 것만 물어보고 집 안에서 본 것들은 궁금하지 않으니 좋구나. 난 내 집 이야기를 떠들어대는 걸 싫어하지. 난 너무 궁금증이 많은 사람은 다 잡아먹어버려. 이젠 내가 물어보자. 넌 어떻게 내가 시키는 일을 다 하지? 어머니의 은혜로요. 리사가 대답했다. 그렇구나. 은혜 받은 딸이라. 당장 나가거라. 난 은혜 받은 인간들은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할멈은 갑자기 리사를 방에서 끌어내고 문 밖으로 내팽개쳤다. 그리고는 담장에서 뼈 하나를 떼어주면서 말했다. 자, 받아. 내 계모의 딸들이 불을 가져오라고 널 보냈었지? 리사는 다음 날 아침이 다가와 뼈의 빛이 어두워질 때까지 그 빛으로 밤길을 밝혀가며 집으로 뛰어갔다. 그리고는 또 하루가 지나고 저녁이 되어서야 집 근처에 다다랐다. 집에 거의 도착하자 리사는 뼈를 버리려고 했다. 아마 집에는 이제 불이 필요 없을 거야. 속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뼈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날 버리지 마. 날 계모에게 데려가렴. 리사는 너무 놀라 기절할 뻔했다. 말하는 뼈라니. 리사는 집이 불빛 하나 없이 어두운 것을 보고 뼈를 들고 가기로 했다. 계모와 언니들은 불을 들고 있는 리사를 반갑게 맞이했다. 리사가 나간 이후로 계속 집에 불이 없었다고 말했다. 불을 켜려 했지만 계속 실패했고 이웃에서 빌려온 불은 집 안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꺼졌다고 했다. 네가 가져온 불은 괜찮을 수도 있지. 계모가 말했다. 그리고 뼈를 집 안으로 들고 갔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뼈에서 나온 빛이 계모와 딸들을 쫓아다녔다. 서로 숨바꼭질을 하듯이 밤새도록 쫓고 쫓기는 일이 리사의 눈앞에서 벌어졌다. 견디다 못해 계모와 딸들은 멀리 도망쳐 버렸다. 리사만 아무 탈이 없었다. 날이 밝자 리사는 뼈를 땅에 묶고 집을 자물쇠로 잠갔다. 그리고 시내에 가서 혼자 사는 외로운 할머니에게 함께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사가 할머니에게 말했다. 일 없이 집에만 있으니 심심해요. 좋은 말을 사다 주시지 않겠어요? 실이라도 자아보려고요. 할머니가 질이 좋은 말을 사왔다. 그러자 리사는 열심히 실을 짰다. 리사가 만든 실은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윤이 났다. 실이 많아져서 이젠 천을 짜야 하는데 리사의 실에 알맞는 배틀을 찾을 수가 없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지만 아무도 섣불리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실이 너무 좁아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리사는 인형에게 배틀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인형이 말했다. 못 쓰게 된 배틀이라도 좀 가져다 주렴. 내가 그것들로 새 배틀을 만들어 볼게. 리사는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해놓고 잠에 들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인형이 아주 훌륭한 배틀을 만들어 놓았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천이 다 완성되었다. 그 천은 너무 얇아서 실 대신 발을 귀에 걸어도 들어갈 정도였다. 화사한 봄날을 맞아 천에 금빛 물을 들였다. 리사가 할머니에게 천을 건네며 말했다. 이 천을 팔아서 돈은 할머니가 가지세요. 할머니는 천을 보고 놀라며 말했다. 예의야, 안 된다. 이런 천은 왕 말고는 아무도 입을 수 없지. 왕실에 가지고 가야겠구나. 할머니는 천을 들고 왕을 찾아갔다. 왕이 할머니에게 물었다. 무슨 일인가? 폐하! 저는 아주 좋은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물건이기에. 왕이 리사의 천을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다. 처음 보는 훌륭한 옷감이구나. 그래, 무엇을 원하시오? 이 옷감은 갑을 매길 수가 없지요. 그리고 아무나 이것으로 옷을 만들어 입을 수도 없지요. 이 옷감의 주인은 오직 임금님뿐입니다. 왕은 할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많은 보석과 맛있는 음식을 선물했다. 왕은 신하에게 그 천으로 옷을 만들라고 시켰다. 하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훌륭한 옷감을 망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왕은 그 옷감을 가져온 할머니를 다시 불렀다. 왕이 할머니에게 말했다. 당신이 실도 짜고 천도 짰으니 옷도 만드시오. 할머니가 왕에게 사실을 말했다. 사실은 제가 실을 잡고 천을 짠 것이 아니랍니다. 저와 함께 사는 아가씨가 한 일이죠. 그래? 그렇다면 그 아가씨에게 옷을 만들게 하시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리사에게 모두 말했다. 리사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방끝 웃으며 말했다. 이 일이 제게 돌아올 줄 알았어요. 리사는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닫고 쉬지 않고 일을 했다. 금세 열두 벌의 옷이 만들어졌다. 할머니는 그 옷을 가지고 왕에게 갔다. 그 사이에 리사는 머리를 예쁘게 빗고 좋은 옷을 입고 창가에 앉았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렸다. 얼마 후에 집으로 왕의 신하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신하가 리사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폐화를 위해 좋은 옷을 만든 솜씨 좋은 아가씨에게 폐화께서 직접 상을 주시오고 기다리십니다. 함께 가시죠. 리사는 신하를 따라가서 왕 앞에 다섯 곳이 섰다. 왕은 리사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왕은 허둥대며 말했다. 와, 아름다운 아가씨. 당신과 헤어질 수 없어. 내 아내가 되어주시오. 왕은 말을 마치자마자 리사의 하얀 손을 잡아 곁에 앉히고는 그 자리에서 결혼식을 열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리사의 아버지가 돌아왔다. 그는 왕비가 된 딸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남은 생을 딸과 함께 궁전에서 보냈다. 리사는 할머니도 데려와 함께 살았다. 그리고 평생 곰인형을 소중하게 간직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리사는 할머니가 맞지 않아도 없을 것이다. 그러고 싶었을 것이다. 리사는 우리 미국에서도 마심하게 그런가 봤다. 리사는 그녀를 매우 기뻐하고 마시고 인사로 해봈더니